아!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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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돼야 해가지고 림보! 다섯 개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누굽니까? 이림이도! 이림이 파이팅! 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야 알았지? 자 파이팅! 하나 둘 셋! 파이팅! 자 현재 8개가 1등입니다 통과 2번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갑니다! 시작! 아 믿음아! 토요일 일요일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지? 평일 말고? 응? 평일 말고? 주말! 그렇지! 주말! 야 아빠 올라오고 이 분 직접이었는데 아 이거는 막 옷을 입고 패션쇼! 패션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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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즈 네임 아! 아! 아 너너너넛! 유 스쿨! 스쿨! 치 치 치 치 치! 슈파! 아 너너너너넛! 아 너너넛! 히즈 네임 허수희! 이게 헌스윗! 그렇지! 오케이! 어 이거는 야구 하기 전에 어 이렇게 시구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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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엄청 기대를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담이에요 실망 속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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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문난 집에 아니 소문난 자식에 먹을 거 하나도 없다 믿음아 아빠가 닭가슴하고 뭐 먹지 고구마 그거를 그런데 고구마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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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불에다가 어 대표 아니야 대표인데 앞에 뭐야 뭐 너 과자 같은 거 뭐라 그러지 아 고구마를 고구마를 불에다가 어떻게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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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랑스에 세균을 연구하는 과학자. 세균? 세균? 프랑스에. 프랑스에 세균? 아빠 이거 요구르트 이름도 있어요. 박재로! 현동훈아 엄청 좋아합니다. 아싸 아싸. 군도구만 맞췄어도. 자 다음 누굽니까? 박종현! 종혁 군이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역전을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죠? 네. 아홉 개.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요? 네 아홉 개. 스포츠를 좋아하고 난 드라마를 좋아하니까 역전 드라마. 아홉 개. 역전 드라마를 만들 것인지 가겠습니다. 시작! 우리가 튼 사람들 정말 고귀한 사람들끼리 사는 그. 귀족? 가자 가자 가자. 부부가 같이 돈 버는 건 뭐라고 해? 맞벌이! 빨리 빨리 해봐. 사위를 뭐라 그래요 장모님이? 첫 글자. 아니. 일십. 백. 백년 사위. 백년 손님. 그렇지!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생산은 뭐지?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생산. 갈치. 앞에 하나 더 붙여봐. 갈. 갈치 앞에 하나 더 붙여봐. 이게 뭐야. 이게 되고 되는 게 뭐야. 자갈치. 제레 시작. 둘이 붙여. 자갈시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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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갈시장을 안 해요. 자갈시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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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. 야 미국에 있는 물이 쭉 훅 떠린다. 엄청 제일 큰 물이 내려와. 헤일? 아니 아니 아니. 그.. 아 거기가.. 어떤 거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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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 저기.. 물이.. 떨어졌는데 어.. 그.. 폭포.. 그래 그거야! 폭포? 근데 미국에 있는 제일 큰 폭포! 폭구! 폭구! 폭포! 폭포! 폭포인데 제일 큰 폭포! 미국에서 엄청 큰 폭포! 엘리조나? 엘리조나 폭포? 아니! 아니 저거 해! 통과! 아.. 아.. 진짜 해! 아니 진짜.. 아.. 그 알에서 태어난 사람! 우와! 우리! 우리 성이야! 알에서 태어난 사람은 뭐라고? 박혁가세! 빨리빨리! 빨리빨리! 빨리빨리!